10만 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센티에너지입니다. 에센티에너지의 테마는 세일가스 원자력 네옴 시티가 있습니다. 에센티에너지 은 은 동사는 오일 앤드 게스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용 주요 설비 및 발전소와 집단 에너지 시설용 주요 설비를 설계, 생산하고 있음 오일 앤드 게스 플랜트 및 석유화학 플랜트는 공냉식 열교환기, 에어 쿨러, 가주력 제품인 복합화력발전소 및 집단 에너지 시설은 배열 회수 보일러, 복수기 및 환경설비로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아워 설비, 서피스 컨덴서를 설계 및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2월 주 에센티 홀딩스의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열교환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의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석유화학, 석유정제 및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냉식 열교환기와 복합화력발전소용 배열 회수 보일러,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용 복수기, 탈진 설비 등을 주로 생산함 대시 동사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자체 설계 및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공냉식 열교환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복수기의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주력인 공냉식 열교환기와 배열 회수 보일러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그러나 외화 관련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 대시 각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과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사업 강화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SNT에너지의 시가 총액은 1,64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NT에너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45위입니다. SNT에너지의 상장 주식 수는 750만 6,700여 한 주입니다. SNT에너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NT에너지의 퍼은 31.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1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8배, 37,7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5번지억원, 231억원, 1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5번지억원, 98억원, 125억원입니다. S&T에너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65%이고 유보율은 6834.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에너지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1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만 3150원보다 1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만 323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T에너지의 총가는 2만 1950원이며 주가가 S&T에너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T에너지의 총가는 2만 1950원이며 주가가 S&T에너지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S&T에너지는 거래량 18만 278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5만 4,9204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2만 906주, 한국증권에서 1만 5,309주, 삼성에서 1만 2,201흔 8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2,1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6만 5,901흔 6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2만 1,215주, 한국증권에서 1만 6,88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만 5,400일흔 4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3,9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8백일흔 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1,19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쉐일가스 관련주 S&T에너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Svensk 태 VIP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